맛있다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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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로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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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당가 물량식품 한판 가져왔는데요 아폴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논드럭 테이프, 휘돌이, 그리고 존댓기 가져왔어요 아무튼 먹어볼게요 안녕 옛날에 이거 어떻게 먹었지? 미세하게 벙댓기만 나게 만든다 제가 좋아하는 존댓기 옥수수에요 괴돌이 월병스낵 달고나맛이랑 되게 비슷해요 갈맞죠 갈맞죠 이거는 물에 부어서 먹어야 맛있어요 맞다 여러분 오늘은 통삼겹 그리고 파프리카 오이고추 먹어볼게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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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고추 오이 오이 매운걸스 볼사이Si Μ 마사지 iller 아까만 나왔나 연어 바삭. 바삭. 미안 미안 아 아 맛있다 한 번만 먹어볼게요 알로에, 도두리묵, 청포묵, 파프리카, 순두부, 체리, 청경채 롯데맛에서 샀어요 저녁만 걸리는 사는 것 같아요 오이소 잼, 단독, Schnitzel 대목은 단독한يا 빌리드 공기가 진짜 흡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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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슈퍼 커헌 커헌 녹았다. 매그넣 매그넣.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매그넣 매그넣. 매그넣 매그넣. 매그넣는데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여기가 큰 틈이. 고소한 맛. 너무 맛있다. 고소한 맛. 맛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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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맛있네요. 고소하고 딱딱해요. 고소하고 맛있게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